다음이 생각나는 소리야 스타트 공포방송 No.1 지금은 교무화 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정하라 다들 안을거야 지금 뭐야? 지금 장판이 갈아져있어 장판이 갈아져있다니까 지금 연주야 뭐지 이거? 뭐지? 끈이 있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방금 불을 못들었지? 방금 문 닫히는 소리 지금 입구를 못들었어 지금 문 닫히는 소리 이 꼬리 방금 이렇게 걸어대고 문 닫힌 소리 소리 들렸다니까 지금 이 꼬리 방금 들었어 장판이 있어요 관련된 관련된 조각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에는 일단은 크게 변한건 없는데 밖에 장판하고 음료수병 뭐 일회용 접시 종이컵 이런게 있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이천에 왔을 때 레전드가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거 레전드가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거 이거 위 야 이것도 이럴수지 않아서 안올던거 같은데 뭐야 뽀뽀 깜짝이야 지금 안에 사람이 있을수도 있어 저렇게 입구에 장판이 깔려있고 종이컵 음료수 저런게 없단 말이야 아이스박스부터야 아이스박스 화장실가 이렇게.. 화장실가 있고 화장실가 있고 야 이거 그건데? 도깨비풀? 이게 옷에 붙었다고 하면 옷에 붙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다 없단 말이야 뭐지? 지금 끝에 이 털이 살았잖아 이 가시가 살았잖아 절대 옷에 벗기면 이게 안남아든다 다 사라졌어 왜 이렇게 이런게 여기 있지 지금 이 가시가 지금 다 있는것이 다 살아있어 끝에가 이건 옷에 붙여보면 무조건 이게 다 끊어지게 돼있거든 그러면 이 나무를 이 나무를 바꿨단 말인데 티비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티비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깨끗하다고 해서 없는거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없는거 아니에요 2층 한번 가봅시다 2층 한번 가봅시다 뭐가 있긴 있는거 같은데 지금 뭐가 돌아다니깐 지금 2층 한번 가봅시다 누구야? 집중! 됐다! 소리 짓죠 우리 여기 들어올 때만큼 따라온거 같은데? 뒤에? 내가 할건 얘기해 자나 잡고 돌아다닌다고 chat 전혀 도착 로봅니다 로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지금 현재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엄청 작아 근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대폭 고마운 소리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음성으로 들었을 때는 지금 애기들 목소리.. 그런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꼬마라는 것을 느끼는 거에요 뭐지? 뭐야? 누가? 누구야? 소리 들리는데?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쏴볼까? 또 도발해볼까? 총 고장 날 폼 잡고 어디다 와? 유리창이다 시끄러운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 줄이세요 총도 그냥 고장 날 폼 잡고 한번 쏴보자 유리창이다 소리 줄이요 앞전에 벡터 수리를 했는데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하기 전에 한번만 얘기하자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크리스벡터로 도발을 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말했듯이 총무가 막힌 줄 알았는데 안에 모터까지 싹 고장 날 폼 그걸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유튜브 보면은 최근에 올라온 거라 조금만 내려보면 있어요 어디다 쏴볼까? 밖에다 쏴볼까? 잠깐만 이거 또 고장 날 폼 지금 고장 날 폼 잡고 수리 좀 했긴 했어 어저께 했는데 100% 성능이 안 돼요 그게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대략 아 특히 불편하시면 내가 소리를 줄이셨고 왜 그러지..? 잘 됐는데..? 잠깐만.. 소리 주세요 소리한다!! 소리한다.. 소리! 아까 그 소리.. 아니 반이 오잖아 소리가.. 드럭 드럭 반응한다!! 드럭 어디있냐? 크르륵 크르륵 소리 크르륵 크르륵 총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총에서 나는 소리 아니라고 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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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소리.. 누가 그랬었는데 장난감 소리.. 크르륵 우선 이것은 몇가지만 하자 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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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크르륵 크르륵 이것은... 청계반 청계반 태엽 감는 그런 시계는 아니여 자, 올라왔어? 올라왔냐고 나 뭐 불닭볼이 밑에 들어온다 조용히 왜 이렇게해서 저게 컴퓨팅 소리 컴퓨팅 소리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방금 나한테 그랬어? 들어오.. 들어왔어 남자야 남자 자..뭐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 여기 있어? 지금 커터칼을 누가 한거같은데? 아까 지금 커터칼을 누가 한거같은데? 소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2층에 있었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여기가 너무.. 소리가 너무.. 2층에 있었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이건 아니같은데? 응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 엄청 크게 들리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 여기 크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여기가 진짜 엄청 조용하니까 막혔어 하는거 멋있어? 아.. 무슨가봐 이 소리는 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누구야? 누구야? 소리 짓죠? 소리 짓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어디야? 뭐야..? 지금..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누구야? 방금 소리 듣는 사람 이 소리나기 전에.. 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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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처음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왜? 안그랬을래? 찾았어! 멍컨! 찾았어! 나 들어가는 거 봤어 찾았어 여기 멍컨! 거기 멍컨! 뭐하지..? 잠깐만.. 거기 멍컨이요 왜 멍컨이요?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잠깐만.. 나보고.. 거기 있어 알았어라.. 여기 있을게 가지 마시오 뭐 할 말이 있어? 다 보고 있었다고? 다 보고 있었다고? 다 보고 있었다고? 근디러 오른.. 들.. 어? 레전드 빌리다.. 잠깐만.. 다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뭐야..? 벅이... 다들 없었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뱉이 먼저 없었고..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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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구 하는거지? 오른쪽이라는 말..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지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라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오른쪽이랑 채팅을 먼저 봤어 그리고 나서 아 맞죠 오른쪽? 나는 뒤늦게 반응이 왔어 그래서 먼저 화장실을 봤던 거야 나한테 오른쪽은 바로 화장실이거든 그런데 없어 기운도.. 이게 뭘 망자의 기운이라고 하기에도 귀신의 기운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해 여기는 끝방이야 지금 오른쪽은 없어 오른쪽 했으면 여기는 현재 왼쪽 오른쪽인데.. 뭐가 없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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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functioning?